어서오세요 제 이름은 미스킴입니다 한주간 재미있었던 비디오 너무 보고 싶었던 비디오 보고 싶으셨죠? 너무 만나고 싶죠? 함께해요 다 비디오들 보시기 전에요 팬들 분이 보내주신게 있는데 아르젠티나 팬분들이 너무 재미있는 마음 찡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이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처럼요 제 비디오가 너무 재미있으시죠? 또 보고 싶으시죠? 그럼 구독하세요 아..아..아보네부 아보네부? 자 유튜브에서 나오는 요즘 청년들 크루언스라는 청년들 보셨어요? 컬러풀한데? 너무 재미있어요 함께하세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죠? 여기서 다 질문하세요 배가 어떻게 둥둥 떠요? 새로운 코너입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죠? 여기서 다 질문하세요 배가 어떻게 둥둥 떠요? 함께 보십쇼 빵 이하 이하 지금 물 베서 둥둥뚜는데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셨어요? 아이고 요번 주에 한 주간 재밌었던 엉뚱한 비디오 함께 보시죠 뿅 ну 진짜 넷 넷 넷 넷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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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이제 나오는 비디오 보시기 전에 저번주에 봤던 비디오 또 보시고 싶으셨던 비디오 여기 안그러면 또 이제 올 비디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릭하세요 또 그리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